살루키 이집트에서 가젤을 사냥하기 위해 개량된 개의 한 품종으로 이슬람교의 성전 코란에도 나와있을 정도로 이슬람교도들에게 인기있는 품종 원산지는 이집트이며 사냥감 중 가장 빠른 가젤을 추적하기 위한 개였다. 가젤 하운드, 페르시아 그레이 하운드, 아라비안 하운드 등으로도 불린다. 기원전 7천년경부터 있었던 고대 견종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가의 개라고 불렸으며 종종 파라오의 무덤에 함께 묻혔다. 살루키라는 이름은 아라비아의 잇도시 살루쿠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이슬람 문화에서 개는 불경한 동물로 인식되어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살루키만은 왕가의 개로 성스러이 여겨 집안에 들이는 경비견이자 반려견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슬람교의 성전인 코란에도 나와있을 정도로 이슬람교인들에게 사랑받아온 품종이다. 영국으로 처음 유입된 것은 1840년이다. 외관 키는 57에서 70cm이고 몸무게는 15에서 25kg으로 암컷이 더 작다. 가죽이 느껴질 정도로 매우 짧은 윤기나는 털은 전신을 덮고 있으며 귀와 꼬리, 내다리, 발가락 사이에 길고 명주실 같은 장식털이 나있다. 색은 젖갈색, 금색, 흰색, 회색, 크림색 등이며 검은색, 흰색, 갈색이 섞인 것, 검은색과 갈색이 섞인 것 등도 있다. 시각하운드 특유의 좁고 긴 주둥이와 두상의 양쪽에 있는 큰 두 눈은 시야각을 넓게 한다. 또한 좁고 깊은 흉곽을 가진 제형과 길고 얇은 다리의 작은 발은 빠른 스피드로 달릴 수 있도록 해주며 긴 꼬리는 방향 전환에 도움을 준다. 성격 및 관리 성격은 냉정하고 내성적이며 모든 일에 소극적이다. 이는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며 보호자에게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충실하다. 경계심이 강하고 신경질적인 면도 있다. 넓은 틀판을 달리며 사냥하던 하운드였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아 규칙적인 운동과 달리기가 필요하다. 긴 장식털은 규칙적인 털 손질이 필요하다. 건강한 편이지만 심장질환과 갑상선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명은 10에서 17년이다. ным틀스키